길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? 기사님 길을 바꿔요 길을 바꿔주세요 차 고장나요 길을 바꿔주세요 다른 길로 가세요 그렇지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어딜 가 어디로 갈까 탈선 어머 그런데도 가요 어머나 어쩐일이야 탈선했는데도 가고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뛰었어 기사님 도와주세요 나 뛰어놨어 나 뛰어놨어 어머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머 무거운 차가 이겼어요 어머나 어머나 흰쌤 기차가 이겨네 엄마가 도와주세요 오잉 오잉 어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머 어머 씩씩해 이 차는 참 씩씩해요 어머나 근데 길이 막다른 길입니다 어떡하지요 아 도와줍시다 잠깐요 올려줍시다 이럴 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줘야 돼요 잘 도와주세요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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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거나 어머나 또 귀엽네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밀어주세요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을까 오 오 오 이 차가 도와줬어 어쩔까 이 차가 도와줬어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비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 도쿤다 어머나 어쩌거나 어쩌거나 어떡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교통정리해주세요 액시던트 아이고 우리 차례대로 갈까?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세요 양보하세요 양보 아 그래 잘하셨어요 양보 잘하셨어요 네 이쪽 길로 오기를 잘했어요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삼각지예요 또 만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또 만났어요 도와주세요 어머 멍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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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두뇌가 발달하고 있어요 기사님이 기사님이 경력이 높아졌어요 미리 예방하는 지혜도 지혜로워졌어요 반대로 방향을 잘 잡으세요 저 차는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